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오늘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이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서울변의 주체로 열렸는데요. 정영훈 서울변의 인권위사와 국회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국회의원, 학계 등 각계각층을 막라에 이뤄졌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서울변에 든 지역별 각 지역별 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고 추진해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이찬희 서울변의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재판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윤리의 책임성 강화 같은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외의 존재가 되는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해서 진단부터 이뤄졌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2법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사법농단이라고 불렀는데요. 참고로 농단은 중국 고전인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높은 곳에서 상황을 장악하고 판을 좌지우지한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논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사법농단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관련해서 정영훈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이 사법이라는 공급적인 이런 제도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사법농단이 중대한 국립 파괴이 있고 또한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가려버리는 국립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국립의 행사로 보여지고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가지고 놀았다는 건가요? 네. 크게 세 갈릅니다. 차성안 판사 등 상고법원 도입이나 대법원 시책의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법관 사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 파악과 대응문건 작성 등 재판 거래 그 이 재판 거래를 위한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등 재판 개입까지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법농단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는 법관 독립을 명시한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오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협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춌등으로 보거나 실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을 인정해왔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번 사법농단 사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입장이고요. KTX 해고 여승무원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서울변에는 이를 위해서 재판거래 의혹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심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재심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결책으로 논의된 내용,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른 하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요. 핵심은 사법농단의 진앙지로 지목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입니다. 이것도 이제 장기과제와 단기과제 두 측면이 제시됐는데요. 이제 일단 단기과제는 법원행정처 인적 구성에 관한 겁니다. 법원행정처 국과실 과단위의 행정조직 보직을 이제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 공무원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판사들을 굳이 법원행정처의 보임에서 행정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써 대법원장 사법권력의 중앙지권화 및 독점화를 자초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관들을 행정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서 이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위에 군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겁니다. 네, 장기과제로는 어떤 게 제시됐나요? 네, 장기과제로는 이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법원행정업무는 각급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사법농단 가능성의 원천이자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구상입니다. 네, 더불어 법원행정처와 함께 대법원장의 양대 수족이자 사법분의 이너서클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현직 판사들을 임명할 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 등을 들여보내서 법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판사 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일석이조, 삼조라는 게 오늘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제시된 안들이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